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 죽을 나이를 네가 정해라 너 몇 살에 죽고 싶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몇 살로 적어내실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씩 교회 승합차를 타고 성도님들과 어디 갈 일이 있을 때 심심하니까 차 안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던집니다 혹시 집사님에게 혹은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수명을 네가 정해라 적어내라 그러신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쭈어보면 전반적으로 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100살 넘어 살고 싶다는 분도 좀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이 한 90살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게 100세 시대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이 목사 너 몇 살까지 살래? 네가 결정해라 그러신다면 글쎄 저는 은퇴하고 한 2, 3년 인생을 정리하고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비관주의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저에 대한 이 땅의 삶의 이해가 어떤가 하면 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명을 행하는 곳이거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한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명을 감당하려 왔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다 끝나면 한 2, 3년 인생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인생을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아이들이 다 출가, 결혼을 다 한 이후면 더 좋겠지만요 그런데 요새 이 추세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점점 인생이 수명이 길어지고 장수 시대고 또 저희 어머니도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시는데도 장수하시는 걸 보고 하니까 이게 저도 일찍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그렇게 70대의 인생을 정리할 수가 없다면 혹시 제 수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연장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이 되시면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 칼럼을 읽는데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글을 쓰시는 분이 노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누가 노인이냐 나이 들어 자기만 아는 사람 또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노인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어른은 어떤 분이냐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또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다 그 칼럼을 쓰신 분이 본인 생각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뭘까 국어사전에서는 노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제가 그 국어사전을 보면서 내가 노인은 따놓은 당상이네 특별히 할 일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반해서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요 저절로 시간이 가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국어사전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기 원합니다 어른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저는 그걸 어른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9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면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어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어느 방송국에서 일하는 선배 기자하고 후배 기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도 그 후배 기자가 그 선배 기자를 되게 존경하나 봅니다 그 존경하는 선배 기자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배님은 왜 언론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간단하게 대답하더래요 왜 언론 일을 시작했냐고?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다 간단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 기자가 오히려 그 후배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럼 자네는 왜 기자가 되었나? 그랬더니 그 후배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님 때문에요 이게 저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지금 신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내가 다 불러서 묻고 싶어요 자네는 왜 신학교로 갔는가? 자네는 왜 신학교로 갔는가? 많은 신학생 중에 딱 한 명만이라도 목사님 때문에요 이런 평가를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어른이 되고 싶다는 표현을 썼는지 아시겠죠? 어른은요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던지는 아버지 다윗의 참 권멸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어른은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게 죽는구나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어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른다운 권면을 남기고 그렇게 이 땅을 끝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Joyce You Know You You You